날카로운 안목으로 시장을 보고 제대로 옥석을 가려주시는 도움 말씀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답답하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우려감이 여전히 우리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일단 시장 판단부터 들어볼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최근에 지수 하락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단기 이슈에 불과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일 밤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한 이유도 다시 어떤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하락이 나왔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라크 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 본격적인 전쟁 발발 직전까지 어떤 우려감과 공포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을 했었고요. 실제 본격적인 전쟁이 개시되고 스타트가 된 상황 이후에는 사실 지수가 본격적인 턴을 하기 시작했었던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인한 증시 하락은 사실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증시의 트렌드가 본격적인 숫자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의 이런 구간에서 좀 더 집중할 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좁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요즘 숲을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하나 그럼 섹터 이슈 짚어볼 텐데 조선주 보겠습니다. 어제 워낙 급등을 하면서 사실 대형 조선사들이 그렇게 급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분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조선주들의 급등 사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LNG선에 대한 어떤 수주 반사 수혜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 쪽에 천연가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경우에 유럽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렇다면 유럽 쪽에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이 아니라 선박을 통한 LNG를 수입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내에서 LNG선 특화 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우조선 해양의 20% 넘게 급등을 했었고 삼성중공업도 급등을 했고 특히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 급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단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조명이 비추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제가 연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가 사실 조선주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반드시 잡으셔야겠습니다. 가장 선두에서 현대미포조선이 턴어라운드를 올해부터 보일 예정이고 나머지 조선 3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까지도 내년 내후년을 놓고 봤을 때 역시 3년치 정도에 해당하는 일가 물량 자체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IMO 2023 황사람물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변곡점을 염두를 해본다면 우리가 역시 국제유가가 100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원유라든가 아니면 LNG, 운반선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 한 종목만 딱 추리면 현대미포조선 변함없으시네요.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종목입니다. 저희 전쟁 긴장감이 시장을 휘둘러도 어제 조선 섹터도 올랐고 사실 기판 관련주도 연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에게 대덕전자 말씀을 주셨잖아요. 2월 10일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고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AS와 함께 기판 섹터는 점검을 다시 받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증가폭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증시 조정 국면 가운데서도 역시 가장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는 업종이 반도체 그중에서도 반도체 기판 쪽입니다. 여러 공정 가운데서도 왜 반도체 기판이 제일 강하느냐. 대덕전자도 그렇고 심텍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반도체 기판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반도체 기판이라는 것이 반도체 아래에 덧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반도체 성능이 고사양화되면서 그리고 용처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죠. 자동차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 면적 자체가 넓어지고 또 층 자체도 층수 자체도 고다층화되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캐파 증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심텍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LG 이노텍까지 본격적인 업황 자체가 향후 최소 2년 동안, 2, 3년 동안은 지금 뻗어나가는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증시 조정 국면 속에서는 특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기판 관련 주, 지금 신고가 영역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 주셨고 AS 한 종목 더 받고 싶은데 지난주에 EMTEC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 20, 30% 오른 상황이라서 간략하게 좀 점검해 주세요. EMTEC은 이렌텍과 더불어서 전자담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확실히 제가 피부로도 느끼는데요. 연초 담배 피우다가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그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유해성이 덜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글로벌 전역에 확산이 되는 시장파이 자체가 커져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EMTEC의 작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350억가량 되는데 올해 예상 이익이 한 600억가량으로 완전 컨텀 점프하는 그런 국면이죠.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움직임 자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EMTEC이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4만 원대 위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추가적인 조정 국면에서 분할 매수 진입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장 스토리는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집중해야 된다는 기업에 부합하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확실히 숫자가 찍히는 기업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판 섹터와 함께 전자담배 섹터에 대해서 유망하다고 보셨고 오늘장 관심주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투자의 아이디어 좀 어디에서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3월에 예정된 이벤트 가운데 코스피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사이즈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크게 나뉘는데요. 대형주가 한 100개, 중형주가 200개, 소형주가 한 500개가량이 되는데 중형주가 대형주로 가기도 하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사이즈 변경이 이루어지기 한 20일 전부터 놓고 봤을 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한 단계 강등돼서 내려오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는 통계가 확인이 됩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 대비 한 6.5%포인트 아웃퍼포만 통계가 나오고요. 반대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간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낮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대형주에서 중형주를 내려오게 되면 훨씬 더 뱀의 머리가 되는 격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패시브 자금들의 수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 변경이 3월, 9월 두 차례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3월 같은 경우 3월 15일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번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강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 가운데서는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 주로 각광받았었던 호텔신라 그리고 경기민감주 해운업종 가운데 대표적인 페노션도 역시 포함이 되겠고 건설주 가운데 대우건설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주 가운데 CS윈드 그리고 스판덱스 기업 효성 TNC 이번에 주당 배당금 5만 원을 결정한 바 있죠.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수급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이벤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함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하고 중형주 그 경계에 있는 종목은 덩치 큰 협림들 있는 데서 왜소해 보이는데 좀 작은 그룹으로 가면 커 보이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주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종환 과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